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호중에 대한 구속기간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강신업TV의 구독자가 미처 아니신 분께서는 바로 지금 빨간 버튼을 눌러서 구독 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호중이 지금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선고일은 다음달 13일입니다. 11월 13일이 선고일인데요. 이때까지 플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구속기간이 원래가 2개월입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연장하면 또 2개월 또 한 차례 연장하면 또 2개월 그래서 6개월까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심에서 이렇게 구속을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이죠. 1심의 구속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내 만약에 판결을 하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월째 구속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을 더 구속시킨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인데 11월 13일이 선고일이니까 사실은 그때 집행위험만 받게 되면 2개월 다 안 채우고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더라면 석방이 되고 석방된 상태에서 사복 입고 가서 11월 13일 날 재판 받는 건데 이번에 구속기간을 연장하니까 이제 수감된 상태에서 있다가 11월 13일 날 재판 받으러 가서 재수복 입고 말이죠. 그때 집행위허를 받아야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집행위허를 못 받고 실형을 받으면 또 이제 2심 또 항소를 하겠지만 못 나온 상태에서 또 이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호중 의회 같은 경우 지금 건강 상태가 상당히 나쁘고요. 특히 발목이 그야말로 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서 민간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보석 같은 것을 안 해주고 있고요. 지금 뭐 보석은 안 해준다 하더라도 구속기간만이라도 연장시키지 않았더라면 나와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도 받으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도 잘해주고 보석도 잘해주던데 어떻게 이렇게 김호중의 경우에는 가혹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호중에 대해서만은 너무나 지금 괘씸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혹한 게 아니냐. 특히 김호중을 좋아하는 팬들. 김호중을 좋아하는 팬들은 김호중에 대해서 지금 애가 탑니다. 김호중은 아시는 대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독 채민혜 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월 연장된 게 11일 날짜로 연장이 됐다는 겁니다. 구속된 건 지난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날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8월 12일 날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을 해서 이번 10월 14일까지였는데 다시 또 한 번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12월까지도 구속이 된다는 얘기인데 다행히 11월 13일 날 그때 선고가 있으니까 그때 집행위에 받으면 그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원래가 연장이라는 게 뭐냐 이걸 좀 이해 못하실 분이 있을 텐데 일단 판사가 구속시켰다 하더라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입니다. 그다음에 구속기간 연장하면 4개월까지 가능하고 또 연장하면 6개월까지 가능하고 그래서 6개월까지 가둬놓은 상태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또는 일단 1심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가둬놓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같은 경우 건강이 나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구속까지는 될지 몰랐는데 전경적으로 구속이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가 좋아하는 노래도 못 부르고 또 그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노래도 듣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특히 김호중 같은 경우 과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들도 많이 합니다. 이 위험운전 치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위험운전 치상이 들어가고 또 범인도피 교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죄를 키웠죠. 죄를 키우는 바람에 벌까지 키운 것이 아니냐. 지금 3년 6개월을 구형했죠. 그런데 이제 얼마가 나올 것이냐. 그런데 3년 이하가 나와야 집행유예가 가능한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반성한다고 그러고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또 결심 그때 공판기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또 이 음주운전은 초범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집행유예 못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집행유예를 해주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범일 것 또 합의하였을 것 또 반성할 것 이거 다 갖추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집행유예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지금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하더라도 11월 13일이면 김호중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다혜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문다혜는 왜 그렇게 안 부르냐. 왜 소환도 안 하느냐. 또 합의했다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를 주고 합의를 한 거냐. 돈으로 때운 거냐. 그다음에 경찰에서 봐주고 있는 거냐. 또 합의와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인사불성인데 사실 김호중은 인사불성도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인사불성이라는 게 약도 먹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여튼 이렇게 지금 문다혜 사건이 터지면서 김호중 사건과 비교가 되고 김호중을 응원하는 팬들은 말이죠. 상당히 지금 안타까워하고 법의 형평성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호중이 공인이어서 타혜 모험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문다혜는 공인 아닙니까? 거기는 더군다나 다른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호중이는 밤 3시에 먹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사불성된 거 아닙니다. 1차, 2차, 3차 그렇게 밤에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김호중이도 다른 데서 술 먹고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차 타고 그렇게 밤에 가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다혜하고 비교하면 이 문다혜가 더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김호중이가 더 잘못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김호중이가 나중에 사고 나고 나서 처리를 좀 잘못하고 대처를 잘못했는데 그것은 김호중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김호중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뭔가 김호중이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매니저라든가 내지는 소속사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즉 김호중이가 지금 음주운전했다고 치면 노래도 못 부르고 공연도 못하고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여기 그냥 벌벌 떨면서 숨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일을 키운 거 아닙니까. 차라리 김호중이가 그때 나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조금 반성하는 그런 기간만 가지면 얼마든지 김호중과 같은 실력이라든가 내지는 김호중을 사랑하는 어떤 팬들의 열기라든가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충분히 복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처를 갖다가 그냥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하다가 일을 그리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호중이는 우리 곁으로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11월 13일 날 집행위로 석방된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석도 청구를 했었기 때문에 보석을 빨리 받아주면 선고 전이라도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의에 그쳤고 이번에 또 구속기간을 연장을 안 했더라면 또 석방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무의에 그쳤고 결국은 이제 재판을 받아서 1심 선고에 따라서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집행위해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팬들 집행위해를 기대해 보시죠. 강시럽TV입니다.